안녕. 내 이름은 초코야. 열 달을 살아왔지. 초코일기. 여기 나랑 놀아주는 인간이 우리 영화야. 초코 씨 밥 먹을까? 뭐라고? 밥지 늦는데? 밥 먹을까? 당근이지. 알았어. 아,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지? 다시 한 번 봐 볼까? 엥? 이 인간 또 나랑 장난친다. 난 먹는 걸로 장난치는 거 안 좋아한다고. 아오, 내가 증말. 화딱지가 나아서 증말. 빨리 이거 열라고. 초코야, 초코야 여기 너 밥 여깄어. 이번엔 정말이지? 요기? 요기? 엥? 또 장난친 거야? 이 인간 정말 목을 요래 요래 잡아서 잘 보라고. 나한테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있지? 초코야. 초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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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초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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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영상도 기대해주세요.